이제 연산자 오버로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산자 오버로딩은 여러분 오버라이딩과 좀 구별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버로딩과 그리고 오버라이딩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함수를 재정의 하는 거구요 이것도 정의를 하긴 새로 하는데 사실은 타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안에 어떤 경우 우리가 이것을 integer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flow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것이 클래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타입의 argument를 이 메소드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오버로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로딩은 연산자에 여러가지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께서 여기서 좀 이해하셔야 할 것이 주로 타입과 관련해서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이구요 또 특히 오버로딩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오퍼레이트 키워드를 사용해서 재정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예를 좀 보실까요 지금 여기 a 플러스 b라는 연산자가 있죠 어떤 수식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있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a는 지금 integer 타입의 o 그리고 b 역시 integer 타입의 o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냥 a 플러스 o로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 코틀린에서는 모든 타입을 어떻게 하죠 객체로 받죠 물론 자바에서 그것이 약간 변형이 돼서 기본형과 객체형으로 나눠지겠지만 프러스가 나눠지겠지만 일단은 객체로 받을 겁니다 따라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써도 우리가 똑같은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객체에 플러스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b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b에 들어가는 타입이 어떤 경우에는 integer일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real일 수도 있겠고 다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플러스 자체를 이런 식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operator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플러스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어 있죠 byte에 의해서 또 short을 위해서 integer를 위해서 long이나 float이나 double을 위해서 모두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할 수 있겠지만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연산자를 쓸 수 있겠죠 더하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나누기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 포인트 부동성 수점 표현을 위한 타입에 더하기 하고 그냥 인티저 타입의 더하기 하고는 그냥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똑같은 기능을 하지만 다른 타입의 인자들을 서로 받아들여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연산자 오버로팅이고요 기본적으로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등등의 실제 산술적 operator를 이런 식으로 플러스 혹은 divide 그런 식으로 해서 오버로팅 함수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재정의하면 특정한 목적에 맞게 더하기나 빼기나 그런 어떠한 operator들을 우리가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보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클래스에 대해서 클래스 포인트라는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포인트에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더하기 자 어떠한 a라는 포인터 타입의 변수가 있고 또 b라는 포인터 타입의 변수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뭘 하고 싶은가 하면 a와 b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객체를 더하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더라도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자 이 포인트라는 클래스 안에 이렇게 연산자 오버로팅을 하시면 돼요 플러스라는 연산자를 operator라는 키워드와 함께 오버로팅을 하시면 우리는 앞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자 포인트의 타입 여기는 p1과 p2가 포인트 타입이네요 이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더하기를 이용해서 더할 수도 있어요 더한다는 그러니까 클래스의 객체를 더한다는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제공해 주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요? 가만히 보시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포인터에 있는 두 개의 변수가 있죠? x와 y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p1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하나는 p2도 역시 xy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p1과 p2의 덧셈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하면 x끼리 더하고요 x끼리 더하고 y끼리 더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의 포인트 타입의 객체의 플러스를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것이 연산적 오버려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포인터가 두 개의 변수 x와 y를 받고 있고 또 새로 들어오는 플러스에서 뒤에 들어오는 것 뒤에 들어오는 것을 여기 p 포인트 타입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p의 x와 또 이 p의 y를 원래 있던 x와 y로 더해서 리턴하는 것이 플러스의 기능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p가 포인트가 3포인트 마이너스 8 p2가 2포인트 2,9로 되어 있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들어서 두 개를 더해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포인트는 지금 두 개를 더하면 5,1이 되겠네요 이것이 리턴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를 만들던 이렇게 연산적 오버려딩을 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의 사측 연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두 개의 스트링을 우리가 더해라 자 두 개의 스트링 타입의 객체가 있어요 그럼 이 더하기의 의미를 그냥 여기 있는 스트링과 여기 있는 스트링의 컨카트네이션 두 개를 연결하는 것으로도 재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모든 클래스에 우리가 제공해주고는 이러한 여긴 없나요? 자 다양한 오퍼레이터들을 재정의를 통해서 자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 등의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를 보시면 다음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뭘 정의하고 싶은가 하면 자 이런 것들 여러분 뭐 x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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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런 것을 정의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죠? x를 하나를 더하라는 것이고 역시 x를 하나 더하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지만 쓰이는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의미를 갖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로한 오퍼레이터를 정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라는 타입의 객체 포인트가 있는데 게이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제공시키면 어떻게끔? 자 각각의 x와 y를 일시 감소시키게끔 하는 연산자가 바로 이런 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매우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기능이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하기라든가 빼기라든가 곱하기라든가 나누기 모두 그리고 점점 등을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해서 연산자를 오퍼레이터와 연산자 업로딩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재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인버크 오퍼레이터인데요 인버크 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어떠한 클래스에 이렇게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와 인버크를 사용해 주시면 우리가 굳이 이 함수 예를 호출하기 위해서 포스트 픽스로 객체 이름에 이 뒤를 붙이지 않아도 이것을 호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오퍼레이터와 인버크가 있죠 그런데 자 그래서 매니저를 매니저 소문자 매니저를 대문자 매니저로부터 하나 가져옵니다 객체화 시킨 거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뭐하죠? 우리가 실제로 이 안에 있는 프린트 밸류를 수행하려면 매니저 점 인버크를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매니저 이렇게 클래스 이름에 괄호치고 괄호 닫고 이것만 집어넣어도 이것을 바로 이 인버크를 수행시킨 것이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행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버크 같은 경우에는 자 굳이 프리픽스나 포스트픽스를 써서 어떠한 메소드를 부르지 않아도 그냥 객체에다가 파라메트만 주어도 실행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연산자 업어로딩이 바로 인버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연산자 인덱스 오퍼레이터가 있는데요 이것은 인덱스를 가진 어떠한 오퍼레이터들 인덱스를 가진 어떠한 객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한 게터와 세터의 비헤비어를 새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연산자 종류 오버로드 가능한 연산자 종류는 아마 인덱스를 사용할 때 어떤 어레이를 위해 인덱스를 사용할 때의 이러한 함수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레이를 사용할 때는 또 열거형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래서 A의 I번째 데이터를 뽑아와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거는 뭐죠? 자 A의 I번째부터 I1부터 In까지를 골라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인덱스를 중괄호를 통해서 대괄호를 통해서 사용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것이 모두 오버로드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재정의를 하면 우리가 인덱스를 오퍼레이션하는 그러한 행위 자체를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일 연산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플러스 A, 마이너스 A, 그리고 자 느낌표 A 보통 이것은 니게이션이죠 낫을 얘기하는 니게이션인데 여기에다가 의미를 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아래의 예를 보시면 자 이렇게 데이터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X와 Y의 속성값만 갖는 데이터 클래스가 있는데 우리가 자 포인트라는 객체를 자 포인트라고 이렇게 객체화 시킨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E를 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객체이기 때문에 따로 메소드가 없지만 이렇게 operate, fun, point.unary-equal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값과 Y값을 부호를 바꿔서 객체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포인트라는 객체가 포인트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이면 자 원래는 포인트가 자 10,20 이었지만 마이너스 Unary Operator에 의해서 그리고 요 제정이 된 요 오버로드 함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20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연산자들을 관련된 오버로드 함수를 재정의함으로써 혹은 정의함으로써 우리만의 연산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in 연산자가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conta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는 이건 어떤 걸 의미하죠 그렇죠 A에다가 원래 있던 A에다가 B를 집어넣고 얘도 마찬가지죠 A에다가 A에서 마이너스 B를 뺀다 원래 있던 A에다가 B를 뺀다면 A를 집어넣겠다라는 그런 연산자들이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이러한 연산자를 통해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클래스에다가 이런 것들을 재정의시킴으로써 여러분의 클래스에서 만들어진 어떤 객체가 이러한 오퍼레이터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동등 연산자 혹은 B 연산자들이 여러분께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함수들은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좀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섭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부터 시작해서 인터페이스, 다양한 클래스의 타입 그리고 클래스를 어떻게 우리가 조작을 하는지 등등을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코틀린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데이터를 잘 마사지를 하는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루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